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용세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은 2월 중순에 드러들어서 날씨가 정말 풀리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수영장문에서 너무 가까운 락빌리지라는 곳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깨끗한 파스텔톤의 가구라든가 색상으로 되어 있고 브라인드도 이렇게 맑은 하늘색입니다. 침대 밑을 보시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전기난방이라서 또 경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방 같은 경우 전세는 3천에 8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 중문으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여기 옷장이 상당히 넓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실도 이렇게 창문에 나와 있어서 깨끗합니다. 뒤로 돌아보시면 아드랑 구조의 깨끗하고 깔끔한 락빌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